사랑의 변기 어디에서 멀고 있을까 믿지 못할 상정에 헤어졌지만 정말 정말 보고 싶다 휴대폰 속에 번호를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본다 두근두근해 가슴에 번개가 친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은 정신이 없다 심장이 두근두근 내 가슴은 두근두근 나 오늘 애인 만나러 간다 내 가슴은 두근두근 내 가슴은 두근두근 내 가슴은 두근두근 나 오늘 애인 만나러 간다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은 정신이 없다 가슴은 정신이 없다 가슴은 정신이 없다 나 오늘 애인 만나러 간다 나 오늘 집에 앉으러 간다 나 오늘 애인 만나러 간다 가슴은 정신이 없었다 내 가슴은 정신이 없다 감사합니다.